안녕하세요. 소피아입니다. 요게 트윙 맛인데. 어? 아, 이거. 생년월일. 시작하고 싶은 이파리 소재들. 샀어. 샀어. 자, 그 다음에 그거 하나만 찍어놨어요. 그 다음에. 말라있는 소재들을 중간중간 넣게 되면은. 오, 그러신데. 오, 그러신데. 뭔가 이렇게만 했는데도. 침대에 왔어요. 나의 아인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 마음이 편이 없어서 틀림없이 등장합니다. Like, 나는 이걸 어디서든다는 걸 보고 있어요. 네가 물을 찾고 있어요. warn만에 오는 데에 2차에 가득해서 내려야면 되는 거예요. 오, 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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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요일 굴이. 일제 그 다음에 또 오는 바다.? 오, 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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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. 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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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. 이렇게 낭만적인 겨울은 처음이에요. 너무 고상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괜찮아도 이렇게 보면은 좀 어색해 보이고 이런 거 같아가지고 잘 어울릴 것 같아. 우와. 되게 예쁘다. 우와. 되게 예쁘다. 이런 안쪽에 빈 부분만 채워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잘 어울려 해요. 잘 어울려. 그 분위기 낮은... 지금 얼굴에 근데 담아져있어 얼굴로 만들어서 은근 어려웠어요 균형을 맞추는 게 완성이되었어요 완성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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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올라 뽀라 타란 타란 저기다가 걸거에요 드라마 엠 드라마 우린 붓 6 10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